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번째 게임을 처음 참가하실 때 필요한 장비 두번째 시간입니다 두번째 시간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무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죠 부무장 어디까지나 게임에 처음 입문을 하시면은 이 부무장에 대한 준비는 조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처음 게임을 입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전동권을 구매를 해서 게임 하나를 가시면은 우리가 이 부무장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과 마주쳤을 때 전동권을 라이프를 가지고 쏘지 말고 이렇게 부무장 권총을 가지고 총을 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맞는 분 입장에서도 좀 덜 아플거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리 교전을 할 때 근거리 교전을 할 때 요런 라이프를 가지고 교전하는 것보다 요런식으로 제가 다음에 한번 총기 안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실총을 우리가 쏘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비탄 총인데도 총기 안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저 이거 탄창이 체결된지도 깜빡하고 있었고 지금 비비탄이 없는지 있는지도 체크를 안했고 가스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슬라이드를 담기고 격발을 해버렸네요 만약에 이 비비탄이 있었고 가스가 있었고 이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다음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사실 요런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된 영상이니까 그런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또 말이 셌는데 부무장 부무장은 없어도 됩니다 솔직히 부무장을 쓰는 목적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 교전일 때 가까운 데서 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 처음 입문 하시면 갑자기 이렇게 모서리 같은 길에서 서로 이렇게 돌다가 딱 마주쳤을 때 전동건 들고 있으면 그냥 싸웁니다 그냥 쫙 갈겨 버려요 이렇게 갈겨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뭐 저도 처음 게임 입문했을 때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고 하고 또 한가지 이유가 이 권총으로 맞으면 안 아플 것 같죠 가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근거리에서 전동건 보다 권총으로 맞을 때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가보시면은 전동건 탄소건 칼갈치 다 재고 게임에 참가하는데 이거 권총 탄소 재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겨울에는 화이트 가스 레드 가스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스 잘 안 터지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보통 퍼프디노 그린 가스 정도만 해도 충분히 터지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이런 총에다 퍼프디노 그린 가스 넣으면 탄소기 상상에 막힐게요 전동건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처음 입문 하시는 분이 전동건을 가지고 게임을 하지 이렇게 분무장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게임을 그래도 나는 분무장까지 갖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무장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되요 총을 뭘 살거냐 아 세 가지를 지키시면 되요 총, 홀스터, 그리고 벨트, 벨트 세팅 벨트 가져와 볼게요 벨트 세팅까지 제가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벨트 세팅이고 첫 번째 총은 가급적이면 저는 글록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 부품 구하기도 쉽고 호환성도 많고 홀스도 많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파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글록을 추천드립니다 글록 외에 다른 총 추천 뭐 드리냐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글록을 사세요 정말 내가 글록에 내 취향이 안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본인이 맞는 거 사시면 됩니다 총은 홀스도 그게 맞는 거 알아서 구하시면 돼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글록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는 글록을 추천드려요 그거 외에 다른 총을 뭘 추천하느냐 일단 이 영상에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처음 입문이라고 하면은 글록 한 자루는 필수로 구비해서 게임에 참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탄창, 탄창 같은 경우는 처음 입문하시는데 탄창 여러 개 사실 필요 없고요 쓰는 탄창 하나, 스페어 탄창 하나, 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늘린다고 하면 한 개를 더 추가해서 탄창 세 개 정도 지금 제 벨트를 보시면은 여기 권총을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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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에다가 여기 탄창이 빠져있지만 여기 하나까지 이렇게 세 개 이거 세 개면 충분하고요 지금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홀스터입니다 제가 홀스터 두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뭐 카이덱스로 만든 홀스터이긴 합니다 한데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이 홀스터는 락 기능이 있어요 락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홀스터 다만 이 홀스터를 쓰게 되면은 총을 뽑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레버 레버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총을 뽑아야 됩니다 뽑는 불편함은 있겠죠?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잘 뽑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홀스터는 넣고 빼기가 편해요 상당히 편합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이것도 뭐 쪼아주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뒤집으면은 총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고정장치가 없는 홀스터입니다 이런 홀스터를 사라는 게 아니고 이 홀스터 얘를 보여드린 거예요 고정장치가 있는 홀스터가 있고요 고정장치가 없는 홀스터가 있습니다 게임을 뛰시는 분들은 절대 고정장치가 없는 홀스터를 처음부터 사지 마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권총을 뛰다가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정장치가 없는 홀스터에 권총을 들고 다니다가 많이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저는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많이 떨어뜨려서 총이 많이 부서진 적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 입문하시면 이런 락 기능이 있는 홀스터를 무조건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벨트 벨트는 취향의 차이는 있어요 취향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벨트는 이런 류의 벨트입니다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버클을 이렇게 락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런 벨트가 있습니다 꼭 오리지널 비싼 제품 말고 TMC나 이런 에머스턴에서 나온 레플리카 제품의 벨트가 있어요 그리고 벨트 옆면에는 이렇게 몰리를 체결할 수 있는 이런 벨트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이 벨트에 이 권총 파우치 두 개 라이플용 탄창 파우치 하나 이 라이플용 탄창 파우치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는 그냥 꼬대용인 그냥 이 뒤쪽에 이제 뭐 수납할 수 있는 거 뭐 뛰어다니다 보면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티퍼를 열어서 여기에 뭐 휴대폰 같은 거 넣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 이쪽에는 홀스터 권총을 장착할 수 있는 홀스터인데 저는 이 사파리랜드의 시스템 홀스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이 홀스터 뒷면에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이 서로 체결이 되는 부분을 서로 체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이 홀스터를 안 쓴다 라고 하면은 눌러서 이거를 빼고 이런 홀스터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뛴다든지 아니면 슈팅 매치나 이런 걸 할 때는 오히려 이런 락 기능이 없는 홀스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법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무장을 선택을 하실 때는 권총, 글록을 사시고요 홀스터는 락 기능이 있는 홀스터를 사시고 벨트는 이런 몰리 기능 그리고 락 기능이 있는 홀스터를 구매를 하시면 좋고 벨트 중에서 이렇게 이너 벨트와 아웃벨트가 분리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안쪽 벨트 우리 허리띠 고리에 찬 다음 이거를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벨트를 하나 사서 가지고 게임을 참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무장으로 이런 토이스타라든지 아크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권총들은 가능하면 사지 마십시오 요거는 그냥 재미로 사는 거지 정말 부무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제품이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뭐 WE 글록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WE나 VFC, 마루이 이런 제품들을 사서 쓰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무장에 대한 시간을 가졌고 다음에 기어류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